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진짜 지금 현실을 소비하거나 소모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야 너 너무 지나친 기후야 이 사람아 그 기후에 빠져가지고서 너 그게 뭐하는 짓이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거는요 지나친 걱정을 하는 사람은 현재를 행복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데이트할 때 남녀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딱 옆구리치면서 합니다 야 너 예전에 어떤 사람이랑 사귀었어 너 그 얘기 다 해봐 내가 다 용서해주고 아무 일로 없었던 것처럼 할게 그래주고 이미 지나간 일을 한번 살짝 얘기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과연 이 여자를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달 몇 년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요즘은 그런 사람 없나요 예전 얘기인가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되어버린 일을 가지고 너무 미래까지도 소비하는 사람 여러분 현재 때문에 미래를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 때문에 미래를 소모한다면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옛날에 사는 사람이죠 이럴 때 우리는 기후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일 가지고 너무너무 걱정해서 현재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완전히 뭐 끝난 사람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도 기후입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낱글자 한번 봅니다 같이 보죠 이 기자를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죠 이게 구기자를 낙탄해 할 때 쓰는 구기자 나무 기자라고도 하고요 나라 이름 기자입니다 주나라 때의 하남성 개봉 근처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의 땅 이름이 기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라 이름 기라고도 하죠 사실은 나무에 몸을 굽힌 것 같은 조그마한 열매가 맺힌 구기자라는 뜻에서 구기자 기였다가 아마 이 하남성 쪽에 구기자 나무가 많이 열려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 기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또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름이 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기자를 아는 사람이 적지만 이것 때문에 음이 기가 난다는 것은 눈치로 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류라는 응용 단어를 보면요 고리버들이라는 뜻이고요 기우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낱자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익은 자들이 있어요 이 기우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기자가 과연 구기자 나무 기자인 줄은 잘 몰랐잖아요 또 나라 이름 기자라는 것도요 그러면 우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자 같이 봅니다 같이 보죠 이 우자는 사실 이게 머리혈의 변형형이 이겁니다 즉 머릿속에 걱정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서 발걸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걷게 돼서 무거워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개 푹 숙이고서 걸음 천천히 걷는 사람 보면 왠지 근심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심우라고 합니다 머리혈의 변형 마음심 천천히 걸을 새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언가 복잡한 것 때문에 고개 숙이고 걸음이 천천히 무겁습니다 근심거리죠 근심우가 되겠죠 우리가 우려하다라는 응용 단어의 뜻은 근심과 걱정이란 뜻입니다 근심 걱정 우리가 우수에 젖는다 할 때 우수는 우울한 것과 근심거리죠 여러분 우수라는 말은 넉넉할 우자에 빼어날 숫자를 쓰면 뭐예요 그렇죠 학업성적이 아주 최고로 좋다는 뜻이고 비우자의 물수는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는 우수절이라는 절기죠 이처럼 음은 똑같지만 한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경우 많이 있다는 것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면 기우의 문법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기우 원래 기우의 기우는 기인우천이란 말의 준말입니다 주어 서수로 목적어죠 즉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 근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줄여서 기우입니다 기우 기나라 사람의 근심거리 기나라 사람의 걱정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열자 천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열자 책으로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책 한번 열자 그러면 열면 천서편이 펴집니다 그럼 천서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나라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너무 하면서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가서 위로해줘야 되겠다고 그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기운이 쌓여서 된 것으로 기운이 없는 곳은 한 것도 없다 우리가 몸을 움츠렸다 폈다 하는 것도 숨을 내쉬고 들으시는 게 하는 것도 다 기운 속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무너질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 무너질 걸 걱정하는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하늘이 과연 기운으로 된 것이라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걱정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역시 기운이 쌓인 것으로 빛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다 설사 떨어진다 해도 사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냐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땅은 쌓이고 쌓인 덩어리로 되어 있다 사방에 꽉 차 있어서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다 사람이 걸어 다니고 뛰놀고 하는 것도 종일 땅 위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꺼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에 침식을 패하고 누워있던 기나라 사람이 벌떡 꿈에서 깬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우쳐 주러 간 사람도 따라서 크게 기뻐했다는 얘기가 기인 우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나라 사람이 하늘 걱정을 하고 있더라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는요 걱정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줬어요 깨우쳐져서 둘 다 기뻤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죠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양 마을에서 최고의 칭송을 받고 살았답니다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중간쯤에서 만나면 서로 믿는 것을 믿으라고 막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최고의 대표끼리 만나서 하나의 교로 한번 뭉쳐보자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설득되는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교를 믿기로 하자 하고서 두 사람을 중간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독교인은 불교에 대해서 불교인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설득을 하더니 두 사람이 합의를 받습니다 기독교인은 불교인이 되고 불교인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죠 서양이 동양에 와서 서양 사상을 전하고 있고 동양 사상은 또 서양 가서 난리를 피고 있어요 그것도 하다 못해서 텔레반까지 난리에요 이제 구도자라고 자기들이 여러분 세상이 묘하지만 걱정하는 사람을 걱정해주는 사람도 기뻐하는 찬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생각을 듣고 있던 이 열자의 내용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열자의 이름은 억우라고 하는데 이 열자책은 전국시대의 정나라 사람인 열자가 기록했다는 학설이 있지만 사실은 그의 저사라고 하지만 후인의 위작이 더 많다고 합니다 후인들이 오면서 첨가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한 게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이로 지금 현실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꼭 시험 기간 오면 이런 사람 있죠 이야 큰일 났다 시험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막 시험 걱정 때문에 온갖 생각은 다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열흘 남았으니까 오늘은 책상 정리를 해야지 이제 9일 남았으니까 그래 책 여기서 여기까지 다 체크해놔야지 이제 8일 남았으니까 연필 깎어놔야지 7일 날 됐으니까 아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이제 시간표 짭니다 6일 날 되니까 짠 시간표대로 안 되고서 내가 뭐가 부족하지 하고서 똥똥한 이 사람 언제 공부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후에 빠지지 마십시오 현실 지금을 당당히 사십시오 지금 당당히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잘 살고 미래를 잘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말이 참 저의 포스타에 멋있는 말이 있대요 집은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 사는 것 꼭 사야만 되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자 사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이 화려하고 좋은 것만을 찾지만 사는 곳을 찾는 사람은 낙서도 한답니다 집에다가 자식과 같이 여러분 사는 곳에서 사는 곳처럼 사는 그런 풍부한 현실을 사십시오 미래를 살겠다고 하면 지금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을 아름답게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지금 공부하십시오 지금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전에는 내가 공부 잘했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 좋은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후에 빠지지 마시고 행여주의의 미래일이나 과거일로 지금 현재를 놓치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하십시오 기나라 사람이 하늘 땅 꺼질까 걱정했다더니 너도 그러더냐 기후에 빠지지 말고 우리 지금 열심히 하자 이런 말 해주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기후인가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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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